날아가와 유식해! 정체가 뭐예요, 도대체? 필주를 마시거든요. 앞으로 몇 명 더 죽일 거예요. 제 이름은 한필주 뇌종양 말기 알차이머 환자입니다. 정말 그 일을 실행할 건가? 이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었습니다. 소나이, 그거 뭐예요? 이 일주일 동안 만나야 될 사람들 이름이... 이젠 자네가 죽어줘야겠네.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? 저희 가족을 파멸시켰습니다. 안 돼요, 프레즈! 안 돼요, 프레즈! 안 돼요, 프레즈! 지키와... 멀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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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다!